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 슬러프인데요. 왜 저라고 슬러프가 없었겠어요? 많죠. 우리 친구들도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니지만 사람을 좋아해서 끝없이 교우관계를, 친구관계를 이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화실을 오픈해서 친구들이 그리울 때는 불러서 같이 화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를 도와줬던 친구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친구들한테 보답할 길이 없을까 해서 삼겹살이라도 구워주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늘 화랑하고는 일은 하고 있지만 제가 작품을 엄청나게 잘 팔리는 그런 스타일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은 항상 유행을 타기 때문에 또 그게 매번 쉽지는 않죠.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지가 않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은 어쩌다가 잘되는 블러썸 시리즈 처음에 발표했을 때 2007년, 2000년도에 그때는 아파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그때 그 당시에 생각했던 컬렉터님들하고 지금의 컬렉터님들은 아주 달라요. 지금은 완전히 증권이나 어떤 이런 것처럼 투자 개념으로 그림을 보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름 작가들마다 팬층이 있었다고요. 참 근데 그게 요즘 좀 퇴색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어떤 예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제가 저도 잘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들을 바꾸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저런 거를 겪다 보니까 슬럼프 같은 것도 겪기도 하고 그런 데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죠. 늘 따라다니는 거죠.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닌 척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결국엔 타협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분을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쩐 때는 그럴 수가 있었었기 때문에 저만 놓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남들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편이에요. 우리 가족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손벌리는 거 뭐 이런 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꾸준한 컬렉터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는 제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근데 그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늘 제가 잘 되기를 바라죠. 물론 이제 친구가 있고 많지는 않지만 너댓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용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용하고 감사하고 anonymous 어머니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디를 투자한다거나 노름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저는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투자한다거나 노름을 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내기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1990년도에 골프가 도입이 됐을 때 제 친구하고 꽤 잘 쳤거든요 근데 자꾸 내기들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거기 골프장에서 그래서 그냥 그 다음서부터 다 안 나갔어요 골프채도 다 누구 줘버리고 난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귀국했을 때 내 친구들이 저를 경마장에 데려갔어요 야 경마장 가면 너 재밌다 해가지고 재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라올디피를 생각하면서 스케치도 하고 말 뛰는 모습 보면 스트레스도 날리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돈 내기는 잘 안 했죠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돈을 잃으면 나를 쳐다보죠 그러면 또 내가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친구들 주면 그거 가지고 다 잃고 돌아오는 길에 라면사를 먹을 돈도 없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친구들을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았죠 스스로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제 따라다니는 것도 처음에는 그리운 친구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항상 그 슬럼프에 빠지는 거는 그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슬럼프에 많이 빠지죠 뭐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니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경제가 안 좋으면 학비 돼야지 못 해야지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 화랑 자체에 관계하고 있는 화랑 자체도 거기는 화랑은 크긴 크는데 거기도 이제 점점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죠 뭐 식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저한테 신경 쓸 여력은 더 없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누적이 되는 거예요 뭐 피로도 아이들이 더 커가면서 그래서 뭐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 뭐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돈 버느라고 고생... 곧 돈 버는 거는 제가 안 시켰거든요 가급적이면 제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쩌다가 이제 그림이 팔리면은 또 해결하고 뭐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도 안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아무튼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전에 어... 제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 제가 구체적인 어떤 슬럼프에 빠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흔한 거죠 뭐 여러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빠지시는 거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약에 슬럼프에 빠진다 이거는 거의 다 욕심이에요 그거를 이 약한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뭐...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죠 뭐... 이... 베르나르드 드 뷔페라든가 또 이 스타일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대에 뭐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인기가 떨어졌을 때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뭐... 생을 마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흐하고는 또 정반대죠 고흐는 그냥 그렇게 성공하길 바랐는데도 성공을 못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또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이 세파에 시달리다가 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저런 그 슬럼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많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멘탈적인 요소로 그런 거를 많이 겪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겪었다는 거는 그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은 정말 지게 지르는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있다면은 가서 벽돌 져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굶을 수는 없지 나는 굶더라도 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올드한 세대라 그런 저만의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죠 더 이상 더 이상 뭐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은 진짜 저는 제가 주책 떠는 거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제 어떤 그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뭐 이런저런 그 사건 사고야 뭐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자주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스토리성 작가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추는 게 별로 없죠 항상 솔직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솔직하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꾹 참아야 되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 아부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냥 저는 솔직한 사람이 좋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어떤 때는 직설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미움을 받죠 그런 거 뭐 두려우면은 어떻게 뭐 이술활동을 하겠어요 할 말은 하고 가야죠 아니면은 활동을 접고 혼자 산대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또 승려나 목사는 또 아니잖아요 수도승도 아니고 뭐 그래도 일종의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가로서의 소임이 그러니까 뭔가 좀 뉘앙스가 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 팬층을 좀 즐겁게 해 드리고 이런 건 아직 여전하거든요 저는 재밌어요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게 원낙 천부적으로 재밌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주변 친구들 그다음에 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가볍게 다가가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싹공일기라든가 그 그림일기 어떤 그런 그룹도 만들고 팬카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뭐 그런 저런 거는 다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슬럼프가 너무 깊으면 안 되죠 물론 그게 깊으면 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그 의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병이 되면은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슬럼프는 스스로 풀지 않으면은 풀 길이 없다고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고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으면 조금 좀 덜 먹으면 되고 덜 쓰면 되고 또 그조차도 없으면은 조금 고생해야죠 뭐 어떻게 인생이 평탄한 길만 가겠어요 고생하는 일도 있어야죠 그리고 예전에 고생 안 했다고 하고 지금 고생한다고 해서 막 슬프거나 뭐 이럴 필요는 또 없죠 뭐 비우면 되죠 마음을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쳐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이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느덧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드로잉을 하는 거는 그냥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선도 풀고 요새 수채화 하느라고 뭐 제가 어제도 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지만은 이 꼼꼼하게 하는 작업들이 의외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이 드로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거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손이 풀려야 되거든 손이 풀리고 생각이 풀리면은 이 머릿속의 뉴런들이 막 활발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활발해진다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것들은 이런 드로잉이죠 드로잉을 해서 이 자꾸 그 회전을 시켜야 돼요 손도 빨리빨리 우리가 좋아하는 빨리빨리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 손이 완전히 풀리면은요 이 손이 잘 나오거든요 이 강약 조절이라든가 어떤 속도라든가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어떤 그 밀도 있는 이렇게 점을 찍고 있어도 그 점 찍을 때 어느 공간에 딱딱 찍겠다 이런 거는 스스로 이렇게 막 해보지 않으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쉽다라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뭐 선을 갖다가 해 보므로써 어떤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어떤 공간성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약간 좀 편안하게 뉴런을 갖다가 달래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로잉 하는 거를 이제 강하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연필로 하셔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저는 요즘 이 그 잉크가 재미더라구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요런 그 잉크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예전에는 할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잉크가 예전에 만년필에다가 뭐 잉크 넣어 가지고 채워놔도 뭐 별로 잘 안 써요 만년필도 제가 문학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많이 썼겠지만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 근데 이런 드로잉을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점도 찍어 보고 날카로운 손도 그어 보고 뭐 물감도 흘려 보고 여러가지 이런 거를 해봅으로써 손이 풀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니까 꼼꼼하게 무슨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알고 보면은 이 어떤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데서 이런 드로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림 잘 안되고 가령 머릿속에 잡념이 많아지고 생각할 게 또 많아지고 뭐 이랬을 때는 하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병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날씨가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햇살이 뭐 장마가 올라온다고는 하는데 글쎄 오늘 밤서부터 비가 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장마 피해 쓰시길 바래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도 가서 장마 대비해야 돼요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닭나무 채취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벗겨 놓은 거 장마 때는 썩을 수가 있거든요 통풍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좀 괴로운 일 계신 분들은 잘 이겨내시길 바래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좋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시 실어 줄 거예요 그니까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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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